안녕하세요 퓨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웅 입니다 오늘의 번개 요리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인근 퓨전포차 번개 신메뉴 테스트 중 입니다 오늘은 치즈감자전 인데 이번에는 감자 에다가 빵가루를 묻혀서 전을 붙이다가 치즈를 곁들여서 한번 치즈감자전 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소스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시식을 해보고 맛있으면 메뉴로 손님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퓨전포차 번개 오셔서 치즈감자전 을 한번 드셔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번 퓨전포차 번개 놀러와 보세요 감사합니다